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호랑이띠들 올해 운세 가운데 어느 달이 재물복이 가장 많은지 살펴보고요. 또 재물 운수를 잘 관리, 발복시키기 위한 운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힘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또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이런 정보가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운세 예측이 되면 12달이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달들은 각기 특징들을 갖죠. 예를 들어 구설이나 약세 운이 예측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달들은 재물 운이나 성취 운이 길하게 예측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재물 운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띠들의 올해 운세의 재물 운세의 그 시작은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음력 4월 운이 바로 재물 운세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음력 4월 즉 양력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운세의 흐름이 바로 이 작선 연탈로 시작을 하기 때문인데요. 작선 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운이 12달 가운데 가장 왕성한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작선 연탈의 운세를 12달 운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은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식욕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의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죠. 문서적인 성취 또 문서운이 제일 좋은 달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그렇게 좋은 운세를 의미합니다.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또 부동산으로 인한 어떤 수익 또 투자로 인한 수익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이죠. 결국 이 작선 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운세가 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세나 흐름의 예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혹은 어떤 결과물이 문서처럼 확정된 증빙이나 서류, 절차, 기타 다양한 방법과 양식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이 운세가 갖고 있는 다른 운세과 차이점이고요. 이 작선 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다른 운세 예측된 여러 가지 운세보다는 항상 상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이달의 특징과 운세를 작선 연탈의 이런 왕성한 성취운으로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귀인의 도움이라든지 문서 변동, 이동, 연애나 애정에 있어서 길한 흐름, 또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 혹은 투자의 어떤 수익에 있어서 정말 뜻하지 않은 횡재수의 어떤 그런 운세까지도 바로 이 작선 연탈의 운세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살펴봐도 우리가 이 운세를 어떻게 대우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작선 연탈의 운세를 가치 있게 또 준비해야 되는지 운세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데요. 작선 연탈의 운세가 지나가면 6월달 운세가 바로 이 수륙천금입니다. 1년 12달 가운데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2달 가운데 목돈, 운,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이죠. 재물복으로 가장 길한 그런 운세인데요. 목돈이 움직이는 거죠.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또는 대량 거래를 통해서 혹은 수입, 지출, 큰 거래가 발생했을 때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세를 말하는데요. 재법 좀 돈의 규모가 있는 그런 큰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뭘 가장 또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사기 조심이죠. 가장 돈 운이 좋아서 큰 돈이 융통이 된 상태에서 사기를 또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크기 때문인데요. 결국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운세 예측을 들었을 때 좋은 운세 이면에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운세도 함께 숨어 있다고 이해하시고 늘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현명하게 좀 신중하게 그렇게 운세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또 운세 예측을 들었을 때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 운이 길한 운이 예측이 되면 그런 다른 좀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좀 길하게 전개된다고 보시면 좋겠죠. 특히 어떤 금전이나 재물 쪽으로 뭔가 실속 있게 모아지고 쌓여지는 그런 운세 예측이 있었다면 항상 그 다음 들어오는 운이 또 어떤 운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연속으로 길한 운이 이어질 때는 괜찮은데 구설이 들어오는 그런 달은 그런 경우에는 돈 거래를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좀 삼가해야 좋고요. 액수를 떠나서 결국 뒤에 오는 구설이 결국 금전이나 돈, 재물로 손재수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호랑이띠들 운세 같은 경우는 올해 운세 가운데 지금 음력 2월 운이 지나고 바로 시작되는 음력 7월 운세가 바로 인간 구설 운세거든요. 결국 이런 달에는 무조건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바로 뒤에 오는 금전 운 다음에 바로 구설이 붙을 때는 각별히 조심하라는 얘기죠. 인간 구설이라는 것은 만인앙스의 운이죠. 여러 사람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경 쓸 고민과 일을 주는 그런 어떤 구설이 있는 달이니까요. 7월 달이 그런 운세가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6월 달을 좀 조심하라는 얘기죠. 돈의 어떤 지킴으로. 음력 8월 운세는 유아 복매 운세인데요. 이런 운세는 우호적으로 재물적으로 좀 길한 그런 운세가 예측이 되는 운세죠. 돈의 어떤 흐름과 돈의 어떤 융통이 좋은 그런 운세는 아닌데 막힌 물고가 귀인의 도움으로 좀 트여지는 그런 운세로 우호적으로 금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력 8월 달의 운세는 커다란 어떤 목돈 운, 커다란 어떤 재물복 이것은 아닌데 우호적으로 귀인의 도움으로 막힌 재물 운이 좀 트여지는 그런 우호적인 재물 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아 복매 운서라는 것은 결국 울다 울다 지친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불려주는 그런 형국이죠.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기도 면하게 되고 비로소 그 편안함도 함께 찾을 텐데요. 그런데 그 운이 결국 나 스스로의 어떤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나타난 어떤 귀인의 도움으로 운이 반전이 되는 그런 운세인데요. 여기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겠죠.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죠. 새로운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는 별로 덕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달에는 바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귀인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이 운세작용인데요. 결국 일의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정치됐던 그런 일들이 귀인의 도움으로 성취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 재물은 또 함께 트여질 가능성이 많죠. 재물로도 우호적인 달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9월달은 금개포란의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금개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재물운수로 재물발복으로 아주 길한 운세입니다. 이런 달 굉장히 좋죠. 재물적으로 실속 있게 작은 것을 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커다란 어떤 옥동자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데요.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자꾸 쌓여가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이런 식의 내가 좀 감싸고 품 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그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그래서 운세 예측을 들었을 때 이런 금개포란의 운세 지금처럼 이런 운세가 예측된 달에는 항상 구설은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이름이 타인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적당하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리두기를 하면 좋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황금닭이 알을 품으려면 집중하려면 시끄럽고 신경 쓸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알을 품을 수 있도록 특히 구설 같은 것들은 조심하라는 얘기죠. 이런 달에는 운세 예측이 길하고 또 좋은 운으로 이렇게 나온 달에는 여러분께서도 좀 집중해서 운세 대응을 하시면 더 결과가 실적이 더 눈에 띄게 나아져 있겠죠. 그런 때는 좀 적극적인 어떤 행동과 전략을 병행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동안 받지 못한 어떤 외상값이 물품대가 혹은 임금이 자책값이 있다면 바로 이런 달에 다양한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던 그런 돈들도 이런 달에는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그런 상대방들에게 전화나 문자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또 운이 이렇게 길할 때는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만으로도 운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쪽으로 운세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어떤 운세도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운세 대응이 병행될 때 결과는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10월달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달 운세가 상간뉴스의 운세인데요. 막힌 일들이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인데요. 커다란 어떤 재물복을 의미하는 그런 달은 아닌데 적어도 숨통이 트이게 재물의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그런 달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이 풀리는 달이니까요. 서서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 답답하게 막혀 있던 그런 고민과 일들, 서서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달부터는 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체되어 있던 그런 일들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고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예를 들어 매기 없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주던 부동산이 있다면 서서히 이런 시기부터는 매기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왕성한 어떤 문서운 혹은 가장 왕성한 어떤 재물발복을 하는 그런 달운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물적으로 막혔던 숨통을 트이게는 해준다는 거죠. 이런 달에는 좋은 방향으로 일이 풀려가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운에 시작을 보여주는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이런 운들이 풀리는 운세 예측이 나올 때는 금전이나 인간관계 혹은 다양한 분야에서 운이 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운세작용이라는 게 모든 부분에서 동시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때 운세 전략은 예를 들어 막혔던 인간관계 혹은 남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때 전화나 또 문자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 처음에는 좀 가벼운 그런 안부만 전하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 상대가 좀 경청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화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무슨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막힌 물꽃 트이는 그런 역할로 시도만 하시라는 얘기죠. 풀리는 운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요사이 좀 손님이 늘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심리적인 체감지수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월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전달보다 매출이 눈에 띄게 나아져 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재물 발복이나 금전운으로 좋은 운세 예측이 된 경우에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운세 전략이 있죠. 예를 들어 재물 운이 아주 왕성한 달과 재물 운으로 유리한 그런 달은 좀 구별해서 대형 전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강한 운, 강한 어떤 재물 발복이 있는 그런 운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확장, 변동, 다변화 전략으로 공격적으로 보폭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고요. 또 받을 돈이라도 있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로 채권, 채무 관계 상황을 한번 주지시킬 그런 필요가 있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투자액을 좀 이런 시기에는 좀 높여본다든지 또 목표 수익률을 평소보다 좀 높여서 대응을 하면 또 수익률에 아주 좋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 왕성한 그런 재물 운은 아니지만 재물 운으로 전반적으로 유리한 그런 운세에서는 좀 여러분들께서 기민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큰 보폭보다는 평상시에 그런 보폭과 전략에서 좀 내실을 기하는 그런 운세 전략이 좋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은 이런 시기에는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이 좋은데요. 결국 다음에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죠. 이런 시기에는 결국 내 운이 재물적으로 금전적으로 좋은 그런 시기에는 돈거래는 좀 자제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돈거래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전이 좀 쌓여져야 하는 그런 운세에서 돈거래라는 것은 결국 재물을 쌓여지게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죠. 간단히 호랑이띠들 재물운과 재물복 들어오는 달 그리고 운세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올해 호랑이띠들 재물운, 중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런 정보가 또 여러분이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크게 성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처아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을 무료로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 해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